나는 젊었을 때 뭐 했나요?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필요한 무슨 말씀하세요. 다 해 드릴게요. 야, 우리도 떠나자. 오케이, 오케이. 야, 우리도 떠나자. 우리도 떠나자.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또 고생을 하시려고요? 아니, 아니. 그런 거 해 보고 싶지 않냐? 떠나고 싶다. 이야, 진짜 멋있다. 이거 얘기 들었어요? 태풍을 쫓고 왔대요. 요트 투어. 요트 투어. 요트 투어하고 있대요. 그쵸? 로드 슈얼. 미국 아재 노래. 와, 진짜 멋있다. 저런 것도 진짜 나 해보고 싶었는데. 아니면 저 모임에 끼세요 선배님. 야, 집에서 쫓겨나. 한 달 배 타러 간다고 하면 야, 집에서 쫓겨나. ・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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